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을 모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청래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도 나오셨고요. 마주 앉아계신 분은 이제 여러 번 뵌 것 같아요, 저는.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향정 당협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앉아계신지 궁금하시죠? 지금 곧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분들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조대원 위원장님, 지난 주말에 열린 자유한국당 장회집회. 처음에 이거 예고했을 땐 굉장히 반응이 안 좋았는데 어저께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 24일 날.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처음에 장회집회 또 한다고 해서 사실 저희도 당에서 이렇게 통보받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사실 말은 못하고 속에서 많이 소개를 했죠. 그렇죠. 이 더운 날씨에 또 사람들 모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느냐, 무슨 얘기로 또 하느냐 그랬는데 이게 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조국 교수님 때문에 굉장히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집회 잘하고 왔습니다. 조국 후보자한테 처음으로 감사했겠어요. 그 뭐 저희들끼리 하는데 요즘 저쪽에서 야당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야, 그래도 우리가 죽으란 법은 없구나. 마지막에 조국 복이 있구나. 뭐 그러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많이 웃으면 안 되는데. 그나저나 뭐 자유학당조차도 좀 스스로 놀랐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다. 이런 반응들을 내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나온 배경, 조국 후보자 일이 가장 크겠지만 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국 후보자 왜? 뭐 일단은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바닥까지 봤다. 기대가 크면 또 실망도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원래 저런 놈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그동안 자유한국당 옛날에 보수 정권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사실은 이 탄핵이라는 그런 과정, 우리가 초회 사태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비도 못 마치고 감옥 가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쨌든 마음 들 곳이 없다 보니까 우리의 희망으로 민주당을 선택하고 거기에 가장 아이콘이 개혁과 정의와 공평, 공정의 아이콘이 저기 조국 교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분노와 실망이 엉켜서 한꺼번에 그래된 것 같습니다. 네. 정청일 의원님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그다지? 그다지 점점점입니까? 집회 규모가 커질 거 예상은 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조대원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유한국당이 총동원령을 내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갔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일부 좀 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본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어떤 민심의 반영, 그런 측면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요. 저도 사실은 장외 집회하면서 남의 당이지만 제가 걱정을 했던 것이 또 이렇게 암호할 대잔치, 막말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런 부분은 전에보다는 좀 조심하지 않았는가. 좀 절제를 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여든 야든 어쨌든 민심은 겸허하게 수용해야 되는 거고 또 국민의 외침, 목소리, 그것을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만 말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대원 위원장님 가장 와닿는 워딩이랄까? 이게 집회 참석자들이 여러 가지 구호를 외치잖아요. 가장 와닿는 것, 혹은 가장 많이 외쳐진 구호, 어떤 것들이셨습니까? 저는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앞자리를 안 주더라고요. 아, 그러십니까? 저도 뭐 많이 찍혀서 바른 소리 하다가 이런 게 좀 앞자리 가서 사진도 좀 찍히려고 했는데 엄청 유명한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계셔가지고 못 가고 다 들리잖아요, 그래도. 스피커 뒤에서 듣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도 얼굴이 좀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와서 악수를 청하고 얘기를 하느라고 솔직히 앞에서 주장한 내용은 잘 못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못 들었는데. 딴짓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집회 나가면 다 딴짓해요. 그렇기도 하죠. 문자 보내고 막. 근데 이제 시민들 좀 만나보니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몇 개 이제 와닿은 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조대원 위원장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20대예요, 제가 봐도. 그분이 저보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위원장님이 5.18 망언자들 혼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문재인 정부 잘못하는 거 보고 비판하고 같이 혼내려고 이 자리에 떳떳하게 나왔다. 그래서 옛날에 조대원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저놈들도 똑같은 놈인데 이렇게 했을 건데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체 내에서 뭔가 잘못하면 그래도 자정작용을 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바른 소리하는 젊은 친구라도 있는데 요즘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와닿았던 구호는 어쨌든 제가 제일 와닿았던 게 조국 수석의 재산, 환원이 아니라 환수다. 환수다. 환수하고 대통령은 사죄라. 이런 것들이 제가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뒤에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누겠지만 반사 이익을 생각보다 크게 얻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6409번님이 문자로 주신 것 같은데요. 조국에 대한 실망이 한국당을 지지한다는 착각은 금물인 듯 싶네요. 이런 얘기 있었고 유튜브로 정용수님 문자 자주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왜 한국당 지지율은 그대로일까요? 이렇게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위원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쪽파로 못 하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겠죠. 그렇습니까? 오늘 너무 갑자기 직구로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당황스럽네요. 말씀 맞다나 이게 제가 제일 마지막 질문에 있던데 여당이 한 3% 빠졌는데 야당은 왜 0.8%밖에 안 올라갔냐. 사실은 우리 국민 수준, 우리 국민 수준이 참 높다. 그러면서 등골이 오사갈 정도로 수준이 높다는 걸 느끼는 게 국민들 말씀하신 대로 다 아는 사실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탄핵에 대한 반성을 처음부터 똑바로 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하자 그러면 저보고도 내부에 총질한다고 그러고 당 나가라고 그러고 자기하고 말 다르면 빨갱이 흐려버리고 이런 걸 끊어내지 못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국 아니라 조국 할아버지의 일이 터진다 하더라도 수도권은 저희 지역 같은 데는 진다, 필패다. 이걸 우리 당 지도부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SNS든 당 지도부에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단지 우리가 이번에 좋았던 거는 그동안은 집회에 나가도 솔직히 국민들 보기에 고개 들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선거에 질 때 지더라도 어제는 너무 좋았다. 일단 즐길 건 즐기자. 우리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좀 즐겼던 것 같습니다. 공수가 바뀔 때가 있는 거죠. 정청래 의원님, 자유한국당 집회에서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조국 후보자 딸 같은 호사를 못 누렸다. 이러면서 후보자를 비판하는 발언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YTN 변상욱 앵커가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숯골 마이크를 잡지는 않았을 것. 이렇게 SNS에 올렸다가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이 좀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었는데 변호하고 싶은 진보진영 인사들의 어떤 심정은 이해는 가지만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더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잘났어도 아버지고 못났어도 아버지고 잘났어도 아들이고 못났어도 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아마 그 편 앵커께서도 아마 교훈으로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유한국당 당원이든 아니든 그것과는 별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발언자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조국 후보자의 선친의 묘소까지 파헤치고 거기에 적혀 있는 아이의 이름까지 막 공개하고 이러는 것은 그 공격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역작용,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민심은 항상 움직이는 것이고 윗목이 아랫목되고 아랫목이 윗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난 사람 뽑을래, 겸손한 사람 뽑을래 그럼 겸손한 사람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즐겁게 신나게 공격하는 것은 알겠는데 무분별하게 진실과 가짜를 혼용해서 내지는 진실을 호도하면서 가짜뉴수를 양상하는 듯한 이런 인상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일정이 어쨌든 잡혔습니다. 9월 2일, 3일 양일간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 전에라도 역시 자유한국당은 자진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어떻습니까? 당론은 자진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봐도 현재... 자진사퇴는 처리한 거죠. 청문회 하기로 했으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걸 확인을 못 해서 어쨌든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확인한 우리 당의 대변인 논평이나 이런 데는 빨리 자진사퇴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가짜뉴스 그러시고 각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는 조국 씨는 아웃이다.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민주당만 현재 모르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조국 씨가 안 물러나길 바라죠. 자진사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셔가지고 관역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땡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시점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공분을 일으켰는가를 따져보면 저는 국민들이 소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진짜와 가짜는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조 후보자의 딸이 시험도 안 치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갔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 시험을 치렀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필기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학 제도에 따라서 그것은 시험을 보고 들어간 거다. 이런 건데요. 지금 올해 입시 같은 경우도 70%가 수시모집입니다. 70% 네. 정시가 수능시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굳이 따진다면 30%만 필기시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수시모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대학들이 그럼 수시모집을 70%로 선호하는가. 그런데 필기시험이 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상 또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시험을 보는데 수능시험과는 비교가 없을 정도의 난이도에 사실상 본고사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대학들은 그런 본고사를 봐서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다른 종류의 시험들을 보고 그걸 전제로 해서 이 아이를 뽑는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는 10년 전 입시인데요. 10여 년 전에는 저도 입학 상담을 해봤고 입시 저도 컨설팅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능시험 390점하고 350점이 있으면 누가 합격해야 되죠? 390점이. 390점이 합격해야 되죠. 그런데 390점 떨어지고 350점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대 입시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1차에서 2배수로 수능으로만 뽑아놓고 그거는 브라인드 처리해요. 안 따져요. 제로 베이스. 2단계에서는 학교 내신 논술로만 보거든요. 그런데 350점도 2배수에 들어갔고 90점도 2배수에 들어갔는데 내신 성적과 논술을 350점짜리가 더 잘해요. 그럼 그 아이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350점짜리가 390점을 떨어뜨리고 붙었네? 입학 부정이네? 이렇게 가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당시 제도상 사람들이 혼동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누리고 많이 받고 많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런 부분은 아니했다 하는 부분은 조국 후보자가 사과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여당에서 충분히 받아 안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원의 의원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2500번님인데 조국 후보는 이제 놔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안팎으로 힘든데 너무 껴안는데 힘을 소진하는 게 아닐까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아까 조대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총선까지 계속하면 땡큐지 이런 거랑 맥락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6712번님 조국 후보가 아버지로서 한 일은 이해하겠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면 장관 자리는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런데 장관 자리를 포기하라는 사람이 있고 계속 화나는 국민이 있죠. 그래서 저는 답은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청문회를 보고 나서 이틀씩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방금 페이스북 올리고 왔어요. 오히려 잘 됐다. 이틀 동안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또 이틀 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만 좀 기다리자. 광고 듣고요. 청문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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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브레이크 하드론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드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에 미래 세테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 세테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5 4 3 2 2 2 웰컴 투 더샵 송도 국제도시 IBD 중심에 기대 그 이상으로 돌아오다 더샵 프라임뷰 더샵 센트럴 파크 3 8월 오픈 예정 1833-2525 포스코 건설 어머 이 가구 어디서 샀어? 쿠폰 국제 가구 전시회에서 샀지 아 쿠폰 국제 가구 전시회 세계적인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도 참여한다며 그래 나 완전 팬이잖아 올해도 많은 국내 가구와 독특한 해외 가구가 참여하겠군 그럼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일산 킨텍스로 오세요 경품은 덤 라디오가 이토록 좋아지면 이야기는 더 생생해지고 음악은 더 또렷해지며 우리 삶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눈부신 하루의 시작 표준 FM FM4U 올댓뮤직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에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정청래 전 의원과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향정 당협위원장과 정치토크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6411번 님, 뉘신지 들을만 하네요 자기 당을 먼저 질책하는 말이 참으로 듣기 좋아요 조 위원장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저는 힘듭니다 그렇군요 네, 내적 갈등이 계속 지속되는 시간 조우진 님, 청문회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지 가족들 청문회가 아닙니다 가족 신상 털기는 한국당에서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정치권들 반성이 됩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반성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자꾸 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짜뉴스든 진짜 뉴스든 간에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패스트에 관련해서 경찰 조사에 응해야 되잖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본인들은 법을 안 지켜요 그리고 상대방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갑자기 패트를 얘기하실 줄이야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치권이 도매권으로서 욕먹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틀 청문회 조대우 위원장님 이틀 청문회는 과거 몇 차례는 있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도 찾아보니까 몇 차례 있더라고요 네, 유시민 전 장관 그때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 때도 한 두 차례 있었고 여러 차례에 있어서 총 한 여섯 차례라고 총 여섯 차례라고 하는데 일단 두 분한테 함께 물어볼게요 이틀 청문회 괜찮은 겁니까? 3일이 성사 안 돼서 좀 아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하루 이틀 사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만에 참 정치가 국민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정치가 작용을 한 거죠 작동을, 그 기능이 작동을 한 거죠 사실 뭐 여당은 8월달에 빨리 하루만 하자 그랬고 또 저희 당은 좀 늦춰서 9월 초순 후반으로 사흘을 하자 그랬는데 또 바른미래당은 이틀하고 9월 며칠을 하자 그랬는데 어쨌든 정치가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해서 결과물을 낸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사실 이런 모습을 정치권에 요구하는데 막 하면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제일 원래는 힘센 조직이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 조직인데 자기들끼리 해결 못해서 맨날 사법부에다가 서로 고발하고 해결해달라고 큰형이 동생한테 맞았다고 어디 가서 둘째 동생한테 가서 네가 좀 말려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들한테 실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만에 좀 밥값을 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정치가 작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 총리 의원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법치와 정치가 다른 점이 있어요 법치는 조문이 나와 있어요 조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정치는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틀 청문회에 사실 저도 참가를 해봤어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제가 정보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간 하긴 했어요 하루 종일 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원장 청문회 같은 경우는 또 비공개를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이틀도 하고 그랬는데 3일 하자고 한 것은 누가 봐도 때를 쓴 듯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도 좀 이게 대만족하고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기왕에 여야가 이틀간 9월 2일 날, 3일 날 합의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법은 어긴 거예요 날짜는 8월 30일까지 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 법을 또 자유한국에 어겼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기왕에 이렇게 합의했으니 원만하게 청문회가 잘 진행이 돼서 제발 좀 고성지르고 우김질하고 어거지 쓰고 이런 거 없이 청문회라는 게 뭐예요 스피킹이 아니라 히어링입니다 듣는 거예요 들을 청 들을 문이거든요 그래서 질문만 하지 말고 답변 기회도 충분히 줘서 국민들은 지금 이제 공격할 만큼 다 했어요 언론이든 자유한국당이든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거리를 안 자르고 잘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네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잘못 알려진 것도 있고 사실인 부분도 있고 혼재돼 있는데 조대현 위원장이 청문회로 나가신다면 가장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게 어떤 대목이세요 뭐 사업반도 있고 뭐 자녀문도 있고 제가 청문위원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뭐 특별하게 질문을 딱 꼬집어가지고 물으시니까 당황스러운데 가장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 의속 조국 후보자 딸 문제래요 그거 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답변해 볼까요 네 답변을 하시겠다고 네 사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 그 옛날에는 청문회 가면 좀 뭐 무지막지하고 수준이 낮았지만 국회의원들이 호통치고 질문하고 또 그게 이제 그 청문회 자리에 나온 그 대상자 네 장관 후보자는 좀 듣고 억울해도 그냥 이렇게 기껏해봐야 뭐 저기 뭡니까 뭐 저기 뭡니까 좀 이렇게 불만 있는 표정 정도 씻고 네 옛날에 전임 정부 때는 기껏해봐 우병호 씨가 레이저 광산함 쏘는 거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뭐 때로는 너무 이렇게 거만할 정도로 과감하게 네 어쨌든 국회에 불려 나온 분들이 아무리 뭐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볼 때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그 국회의원들 뽑은 게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가끔 지역에서 듣지만 야 저런 청문회 해가지고 또 자기 할 얘기만 실컷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국회들하고 같이 싸우고 그러면 언론이 받아 써주고 자기 지지자들 박수 치고 네 그런 청문회 해가 뭐 할래 이런 청문회 그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제시하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좀 제대로 그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이나 말 돌리기 이런 거 하지 말고 포인트만 네 국회의원들이 조국 후보자에 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문을 막으면 막을지 본인들이 말문을 막히지 아니 보니까 뭐 제가 영상을 많이 봤는데 제가 봐도 속에서 천불이 날 정도로 말을 따박따박 하더라고요 네 답변 시간을 보통 잘 안 주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 질문하고 후보자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내 질문 끝나고 하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따박따박 반박하는 듯한 모습이 뭐 왜 그러냐면 제가 들었어요 여당에 뭐 야당 지금 진보 쪽에 계신 분도 계시고 네 창문회가 참 쉽지 않은 게 왜냐하면 뭐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 제출 안 하거든요 제대로 안 해요 핵심 다 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들어야 되는데 물을 게 많잖아요 네 네 네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서면으로 다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보고 핵심만 얘기할 건데 네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시간 지연되고 옛날에 이게 다 옛날에 현 여당이 야당 국회의원 할 때 지적했던 부분들이에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네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고 뭐 청문 위원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청문 후보자의 그 변호사로 나온 건지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뭐 뭐 옛날에 우리도 그런 짓 했다만 엉뚱한 좀 타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면 열받죠 알겠습니다 뭐 정 의원님 지금 사실 여론이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한 건 역시 뭐 처음에는 뭐 펀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었지만 딸 문제였고 특히 이제 논문 문제가 가장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여론상 어쨌든 일각에서는 조국 딸의 논문은 철회돼야 된다 한국병리학회 이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 뭐 라디오 방송에 한영외고 출신 동문이 나와서 얘기를 했죠 이런 것은 조국 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입시학원 할 때도 이렇게 보면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그 세계선도 인재 양성 네 네 그 과정에서는 논문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입학원서 학생생활기록부 뭐 영어 성적 탭스라든지 토익 토플 뭐 이런 거 그래서 5개인데 논문을 제출하라는 게 없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논문은 제출한 바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논문이 입시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입시 전문가 입시 컨설턴트의 설명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영외고 동문의 말을 빌리면 2주 동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열심히 다녀서 기특해서 이렇게 올려준 거 같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입시 제도와 그 당시에 같이 생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난 일을 지금의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은 네 아무래도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대원 위원장님 반론 듣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도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입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솔직히 그게 복잡해서 제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왜 저 조국서석하고 똑같은 창영조 씨인데 당신은 그건 못하느냐 저보고 그래서 내가 나는 그만큼 출세를 못해가 못했는데 지금 보면 20대 여성 그다음에 가정주부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돌아서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일 같으면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일산 사는 후곡 단지에는 학원과 학원이 200개 있고 그래도 좀 배우고 좀 있는 집안인데도 그 아줌마들도 지금 완전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조국이니까 가능하고 맞습니다 조국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빠가 대학 교수나 의사나 출신이고 외국에 가서 교환 교수를 하거나 외국에 석박사를 과정을 하거나 아니면 외교관의 자녀들은 외국에 가서 거주할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은 첫 번째 출발은 그거였어요 영어를 잘한다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중학교 때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는 아무나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우리 서민들이 봤을 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고 저도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못해줬으니까요 근데 저도 참 이렇게 국현하면서 외국 출장 가면 가끔 가다가 외국인 자녀들이 와서 통역을 합니다 그럼 몇 개국어식을 해요 왜 아빠 외교관 따라다니면서 영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좀 이렇게 좀 외국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부모 잘 만나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영어와 또 제2외국어 이런 것을 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드벤티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가 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니 뭐 영어를 잘하는 거 알겠는데 저도 뭐 해외에서 한 10년 공부하고 살았고 영어로 좀 말씀해 보세요 사실 저는 뭐 아버지가 부자라 가지고 아버지 돈으로다가 잘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시골에서 진짜 도시락도 잘 먹어가면서 어렵게 공부해서 고려대학 가고 서울대학 가서 뭔가 집안을 일으켜 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회마저도 뺏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화나시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외국에서 영어를 잘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한 사람들을 그 필기시험 이런 것 없이 또 학생부 성적을 가지고 좋은 유명 대학에서 그걸 뽑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게 경험이 있고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는데 나는 그럼 안 가냐 안 갔어야 됐느냐 또 이런 문제는 또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어린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렌지라 하지 말고 어린지로 하자 그래서 다른 대학에서는 또 글로벌 인재 그런 과정으로 뽑았어요 외국어 잘하는 사람 외국어 잘하는 학생들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아무래도 상류 부유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죠 그래서 그런 입시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 자체가 사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 거고 그것도 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가끔 여당 의원님들이 그래요 야 옛날에 니들 때 뭐 이명박 때도 어떻고 방금 말씀하시잖아요 박근혜 때가 어땠고 그리고 너희 지금 현재 있는 그 지도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당도 지금 우리처럼 망해가지고 지지율 15% 20% 이런 당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입시 제도 정착이 그때 됐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조국 후보자 딸 입학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입시 제도를 또 많이 공부하고 경험해 봤던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생긴 게 그때였어요 원래는요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 시험으로 간 것은 암기력 테스트에서 종합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자 이렇게 됐다가 기억하시죠 김대중 정부 때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 근데 한 분야에서 한 가지를 잘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또 1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남북한이 분단돼 있고 영호남 지역 갈등이 있는데 한반도 전체 학부모들이 통일한 것은 성적으로 가져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저기 잘못한 거 잘못했다 그러고 사죄하고 사퇴하면 다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자꾸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꼬이는 거 아닙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네 7474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청문회 부적격돼도 임명 강행되니까 그냥 청문회가 통과 의뢰 정도 된 것 같아요 2580번님 청문회 하면 뭐 하나 국민의견 무시하고 뽑아서는 진행할 것을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뭐 임명은 수순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틀 동안 보고서 채택 안 해도 이틀 동안 청문회를 지켜보시고 일단 우리가 그러자고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가 합의가 됐으니까 청문회를 하자마자 이제 논쟁은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일단 합의됐으니까 그리고 야당에서도 합의를 한 것은 이제 사퇴하라 이런 얘기보다는 청문회 때 잘 해명하고 우리는 그때 우리도 청문회를 잘해서 당신을 기어코 낙마시키고야 말 거야 네 하면서 9월 2, 3일로 이제 조국 대전을 늦춘 거예요 네 그동안은 어쨌든 동격도 또 있을 것이고 또 방어도 있을 건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2, 3일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이 늦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조대원 위원장이 저기 여론조사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한번 해보죠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 응답이 50%가 넘었어요 50.4% 지난주보다 4.1% 포인트 올랐고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50%를 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입니다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못난 저희 당 얘기할 건 없고요 돈 가졌지 조직 가졌지 스피커 가졌지 가진 거 다 가지고 막을 대로 막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골든크로스입니까 데스크로스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역전당이 이래 왔는 거를 제발 여당은 좀 심각하게 문제를 보고 지금이라도 사실 일본하고도 싸워야 되고 할 거 많잖아요 국가가 더 혼란한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그 목니불이다가 저희도 그렇게 망했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그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해서 국가가 다시 혼란이 오고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길을 저희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빨리 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조금만 보통 일반 시민들 서민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거니까 제발 빨리 좀 돌아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아까 그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20대 여성 그리고 가정주부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크게 늘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여당으로서 어쨌든 좀 아픈 부분이에요 국민 정서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군대 문제 입시 문제 이것만큼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누구를 떠나서 공분의 대상이 되고 국민 정서법에 딱 걸리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사실이든 아니든 진실이든 가짜든 간에 그런 부분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조국 후보자도 분명히 얘기했죠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안일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피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정은 또 감정대로 남는 거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어제 오늘도 쭉 보니까 듣고 싶지도 않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과 진실을 막 얘기해도 이제 막 짜증내고 됐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어쨌든 청문회 때 조국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지금 어쨌든 흐름이 있는데 정 의원님 그 반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인명 강행하면 오히려 지지율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저는 인명 강행이다 그 여부를 떠나서 우선 조국 후보의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소천 장학금이라고 그 교수님 그 경조사업이 아껴가지고 그래서 멘토한테 이제 준 거거든요 근데 팩트는 이거예요 1학년 1학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낙제를 많이 한답니다 포기할까봐 제목들이 어려워서 포기하지 마라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급하지 않으면 주겠다 근데 유급을 해서 그냥 끊었다는 거잖아요 남의 장학금을 뺐거나 이런 건 아닌데 처음에는 그것만 알려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건데 알겠습니다 사실은 팩트는 그거 아니었다는 거죠 위원장님 3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 발언 그 없는 돈에 사모펀드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시고 돈 좀 벌시려고 그렇게 돈 좋아하신 분이 갑자기 그 돈 다 화나 난다 그러잖아요 그거 봐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이미 개혁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고 사법개혁하실 적임자로 봤는데 그 가장 큰 힘이 국민의 지지인데 그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사람이 뭘 지금 사법개혁을 하고 뭐 법 정의를 세워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빨리 더불어민주당이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6406번님 청문회가 지금 라디오처럼 잔잔하게 잘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모펀드 규모가 공모펀드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전 의원 그리고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향정 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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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